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 모바리 센터의 백현옥 원장입니다 수술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머리 감는 거 머리는 언제 언제부터 감을 수 있느냐는 거죠 머리 감는 거 샴푸 언제부터 감을 수 있느냐는 걸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술 후 머리 감는 거는 뭐 다음날부터 수술 후 1일제부터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머리를 다음날부터 감을 꼭 감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수술하고 보통은 2일제 되는 날부터 감는 거를 더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제 머리를 감을 때 그냥 뭐 우리가 감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감으면 저희가 심으면 모발이 다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이제 저희 가족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옆모습입니다 이게 눈이고 이게 이제 옆모습인데 저희가 보통 심을 때는 이제 이쪽 부위를 심죠 이쪽 앞쪽이나 정수지 쪽까지 이렇게 심고 그다음에 한 이만큼은요 건드리지 않은 부분의 모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채취를 한 부분입니다 채취 채취를 한 부위고 여기가 이식한 부위고 여기는 멀쩡한 부위죠 멀쩡한 부위 이렇게 멀쩡 멀쩡한 부위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이렇게 손에다 발라서 여기는 그냥 막 문질러도 돼요 평소처럼 문질러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살살살살 문질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는요 문지르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를 문질릴 수 있는 시기는 수술 후 2주 2주 전까지는 문질러서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이제 그냥 여기에서 이쪽 멀쩡한 부위에서 물을 묻힌 다음에 거품을 낸 다음에 그 거품을 여기다가 좀 묻혀서 묻혀서 조금 기다렸다가 헹궈내라 라고 하는 병원들도 있고요 헹궈낼 때는 이제 샤워기를 너무 이제 수확세지 않게 해서 그냥 살살살살살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헹궈내면 되는 거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드립니다 분무기 분무기를 드리고요 그 안에다가 샴푸를 넣어서 샴푸를 넣어서 물과 섞은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여기다 뿌려주면 뿌리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압력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척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지르지 않고 세척이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는 좀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통은 수술하고 다다음 날 병원으로 오시라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감겨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보통 별로 어렵지 않아서 대부분 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여기도 뭐 살살 문질러도 되고요 정리를 하면요 수술 후 2일제부터 그러니까 다다음 날부터 멀리 감는 게 가장 좋고 가능한 거는 다음날부터도 가능하다 감을 때에 주의할 점은 여기를 문지르지 않는다라는 거고 여기가 샴푸나 물은 다 들어가도 되는데 문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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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